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이스 윈드 데일이란 게임이구요 노래가 나오죠 이 게임은 제가 반년전에 사서 깔아놓고 까먹었다기 보다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그리고 발더스 게이트 원투를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즉 이건 이제 발더스 아이스 윈드 데일은 발더스 게이트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살 때 써있더라구요 일단 구매를 하고 발더스 게이트 원투 엔딩 봤구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도 그 전에 봤죠 원투 하기 전에 자 이번에 아이스 윈드 데일을 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이 이제 약간 살펴봤는데 게임엔 들어가지 않고 화면을 살펴봤는데 좀 섬세하게 이것저것 있더라구요 설정에서 난이도도 만들 수가 있구요 뭐 글자 크기도 조정되구요 글자로 되더라구요 이 게임이 먼저 나온건지 나중에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이거 맞겠죠? 제가 이런 D&D라고 하나요? they say that history is the greatest of all teachers and tales of past deeds define who we are in the present and what we shall be in the future and they say that history is the greatest of all teachers if they 바바리안의 고향이었다 디아블로 헉장팩 같은 곳인가 보다 그쵸? 예보로 2 바바리안 놔야 됐어? 바바리안이? 노래가 많이 크네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어때 네 더 줄이겠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퇴히로 그리고 그의 흑미를 죽였다. 그의 흑미를 흘리려는 것 같다. 그의 바바리아의 샘인, Jared, 그의 흑미를 흘리려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흑미를 흘리려는 것 같다. 한 잔인의 흑미를 흘리려는 것 같다. Jared immediately 이의 시선을 알게 되었다. 그의 흑미를 그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흑미를 알게 되었다. 저녁으로 전자 한국의 노동영화에 전해선 오오오오오오옹 그곳에 스틱의 기술이 섬있는 기술이 있었다. 기술의 기술이 제로드의 몸에 숨어있는 중이었다. 그 마지막에 고려한 순간에 숨어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수전의 순간에 숨어있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소식이 끝이지 않다. 물론, 시작이었다. 이야... 잘 만들었다! 생각하기 전에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디아블로2 액터5 아시죠? 바알 나오는 곳 그곳같이 바바리안들이 사는 추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강력한 마흡사가 용병들을 끌고 와서 바바리안들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바바리안들이 노예가 됐고 바바리안의 사제인 제로드가 바바리안들과 힘을 합쳐서 마흡사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마흡사가 악마를 소환했고요 제로드가 신의 신내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의 뜻을 받들어서 포탈을 닫아서 포탈과 함께 영혼이 얼어붙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내용이 길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 계열 이런 장르 쪽 게임이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다가 살 것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으로 해야겠죠? 아이스빈드에 대해 벌어지는 모든 데에 균형 잡힌 집단입니다 초성을 누르면 해당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캐릭터 삭제하고 자신만한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역... 아 얘 빼고 다 역해요? 우선 이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 아 캐릭터를 만드는 걸로 메인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발러스 게이트는 블랙핏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자유롭게 했고 본편에서는 주인공만 만들고 이제 동료들을 섭외해서 왔잖아요 멀티는 어떻게 한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었잖아요 이 게임은 동료 간의 이게 만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동료를 전부 다 만든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삭제하고 남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죠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만들면 하나만 써야 돼? 일단 만들어보고 생각을 하자 아 이렇게 돼 있네 버서커, 힘, 민첩, 건강, 지능, 지혜, 매력 굉장히 세네? 엄청 세네 36에다가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면 굉장히 센 걸로 주사위가 굴렀을 때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4에다가 34 이쪽이 이제 34 이쪽이 36에다가 남산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43에 53 53에 여기 뭐 34라 그랬나? 80 87인가? 87? 엄청 높네 파이터는 근거리에 피해를 주는 근접 무기를 사용하며 높은 생명체를 지니고 있고 중간부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사다 이제 메이지 에너지의 달인으로 파이터 시프 이제 뭐 더블 클래스라고 하나요? 듀얼 클래스가 이제 하나 올리고 초기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밸러스 게이트에서 제가 또 만들어보도록 하죠 내려가 봐 클레릭 레인저의 언데드 헌터라는 게 있네? 팔라딘? 바드 작성을 하도록 하죠 새로운 클래서를 성별은 남자로 하겠습니다 초상화도 넣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걸로 하죠 드워프만 잔뜩 있는데 야 무식하게 생겼다 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야 나는 전사가 좋아 전사할 거거든요 항상 전사했기 때문에 핵털 여러개 다루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전사했죠 야 얘 내 취향인데 뭐야 언데드야 방금 깨는? 야 이거 뭐야 개멋있어 이번엔 양손 도끼 같은 거 써보고 싶은데 야 되게 많아 초상화가 초상화가 약간 이제 어 얘 다 봤네 야 이것도 멋있긴 한데 솔직히 이게 짱이다 어 얘로 전사하는게 짱이다 솔직히 너무 멋있다 얘는 정치가 뭐냐 야 간지 좀 봐 와 종족 가장 우세한 종족이다 인간은 포괄음 내려면 대부분 중요한 왕국의 지배를 하며 카플링을 제외하고 가장 사회적인 갈령 속이 있는 종족일 것이다 어떤 클래스도 진행할 수 있고 듀얼 클래스가 가능하다 듀얼 클래스 오늘은 하죠 이번 게임에서는 듀얼 클래스로 클레릭하다가 파이터로 바꿀까? 어찌 됐건 인간으로 합니다 직업은 뭐 여러개가 있죠 클래스 키트 있어? 모르겠다 아 일단은 똑같지 않을까요? 보니까 그쵸 더블만 3슬럿이고 전문 2슬럿 2슬럿 건방으로 하죠 건방으로 예쁘게 나왔으니까 굴림이 이제 10이 있구요 체력 굴림이 높고 얘도 체력 굴림이 10이네 얘도 10이야? 다 10이야? 얜 8 8 두루이드 메이지 실프 파드 몽크 뭐 얘는 뭐야? 됐고 저는 파이터로 하겠습니다 파이터로 하구요 아 여기서 또 선택이 되네 경로 방어도의 1을 얻구요 면역이 된다 버서커는 생명증을 임시로 얻고 사라지면은 실력이 15 이하인 상태에서 강포가 풀리면 죽는다 원거리 보기 전문화 불가능하구요 위저드 슬레이어 마음불품을 사용 불가능하다 이녀석 했었지 저번에는 바바리안 두개의 무기엔 3슬롯이 가능하다 이젠 빠르게 이동하며 배후 공격이 면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후방 공격으로 일단 이제 극딜 들어오는걸 면역을 해준다 라고 하구요 탱커네 탱커 접어낼 때 바바리안은 클래스크트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듀얼 클래스가 안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강포카가 이제 한 턴이야 별로 안좋은거 아니냐 아 근데 일단은 클레릭을 하다가 듀얼 클래스로 전사를 바꾸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체력이 좀 낮은거 같긴한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메이스 커터 스태프 전투망치 클럽 뭐 클래스 키트를 아 뭐 듀얼 클래스를 할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네 1슬롯까지 가능 언데드 퇴치 가능 지혜 클레릭을 하고 저번에 이제 블랙핏에서 파이터에서 클레릭을 바꿨기 때문에 클레릭을 하고 파이터로 바꾸죠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이런거 하면 안되고 그냥 클레릭만 해야된다 그러더라구요 클레릭으로 되는거 맞지 뭐 했는데 뭐 안됨 이러면 다시 해야되나 다시 하기엔 너무 길어 게임이 소설어도 되게 좋았는데 소설어도 투옥이었나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정지 투옥하니까 다 잡더라구요 웬간한것들은 안통하네 빼고 클레릭합니다 클레릭 건든 클레릭 할거야 안녕하세요 가치관 이번에는 악당하죠 계속 착한 애 했기 때문에 악당 그 자체 혼돈악 악당 그 자체 악당 클레릭 클레릭 하다가 버서커로 버서커가 되는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클레릭으로 능력치는 높게 주라 우리 아까 전사 87이던데 아 85 사실 뭐 힘은 어차피 전사계통만 뒤에 이게 표가 붙는데 굳이 뭐 안 붙어있어도 아 나 고민된다 야 이거 고민되는데 직업이 직업이 너무 고민돼 직업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할 때마다 고민하는데 듀얼 클레스 좀 쳐보자 전 인간을 일단 할 거기 때문에 고민된다 너무 고민된다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 듀얼 클레스는 다음 듀얼로 넘어갈 때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음 아 전직업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조우는 경험치 이번 몸 전체 경험치 절반이 된다 HD와 HP 뿐이다 내성굴림과 국격굴림도 새직업일 것으로 결정되며 일단은 HP때문에 전사로 먼저 시작을 찍고 싶은데 고민되네 전사를 먼저 하는게 훨씬 세다는 말이 많은데 근데 내가 이제 클레딕으로 이 두 번째를 해버리면은 아이템을 검을 못쓰거든요 이미지가 검인데 캔메시 같은거 해볼까 캔사이 하다가 듀얼로 메이지하고 다시 시프로 갈아타면은 좋다는데 캔사이 하다가 시프로 갈아타면은 캔사이 아이템 제한을 시프의 모든 아이템 사용으로 무마하고 13레벨 캔사이의 데미지 타코 공해를 적을 발라버리며 바일러 헬름으로 마무리 퓽퓽퓽 쓴다 만능 직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캔시? 캔시라고 하면 되나? 근데 캔사이는 방패 못들잖아 어 듀얼 최대 공해를 뽑아내고 클릭이 말도 안되는 근접 버프를 두르고 어택당 처음부터 후반까지 매우 강력하다 저는 이거 했었거든요 어세신 파이터 어세신의 7배 백스텝의 파이터의 타코 와 데미지를 쓰겠다는 발상에 나온 조합도 있고 컨저러 클레릭 위자드 슬레이어 시프 그러면은 한번 캔시 해보자 캔시 전사로 할거니까 캔시로 한번 하죠 캔시로 아 근데 값지 입을 수 있나? 나 중갑인데 아 나 너무 고민된다 근데 캔시 하면 시프가 못 입지 않을까? 중갑을 아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하자 그냥 버서커하고 그 다음 클레릭으로 같아겠습니다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버서커면서 이제 암흑마음을 사용하는 잠깐만요 유튜브 알러 유튜브 경고 떴거든요 잠깐만요 보도랜드가 자꾸 젖었고는 분이 걸려 너무 힘들어 지워지지도 않고 영상을 내려야 될 것 같아 보도랜드 영상을 아 보도랜드 영상 계속 걸려 영상을 다 내려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삭제해버려 삭제 버서커하고 성도낙 능력 7 세게 가자 우리 90 없냐 90 87 오 야 제일 센 거 아니야 001 자 힘 맥스 힘의 민첩의 건강의 지혜의 매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흰 민 건 건 지 지 18 18 18 7 18 8 욕한 거 아니에요 저장 이걸로 가죠 너무 높아도 귀찮아 굴리기 적당히 세야지 뭐든지 자 버서커고 두 번째 직업으로 해서 어 근데 나 클래스 키트 하면은 듀얼 클래스에서 버서커 클레릭 하면은 나 베는 무기 못 써? 그게 그게 더 궁금하다 클레릭 어어 어어 아 나 이거 고민되는데 나 검 같 검이나 도끼 같은 거 쓰고 싶은데 일단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 버서커면 그냥 대충 하라고요? 우리 님 이 게임 안 해보지 않으셨나요? 전에 안 해봤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하지? 아 고민되네 일단은 메이스 해야되나 그러면은? 근데 만약 메이스 해서 오슬롯을 찍어놨는 아이 아 메이스가 아니라 내가 만약 검을 했다 오슬롯을 찍어놨는데 얘가 클레릭으로 갔다 탔는데 클레릭이 망치밖에 못 쓴다고 그러고 검 못 들게 하면 나 망하잖아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검을 써야 돼 나는 아니 버서커 장단점 아니 버서커 장단점 버서커는 검을 쓸 수가 있는데 클레릭은 검을 못 써요 어 직업을 바꿨는데 클레릭 기반으로 돼서 검을 못 쓴다 그럴까봐 어 그걸 몰랐어요 예 그거 장비 가능한 무기가 클레릭 둔기로만 바뀌지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채팅창이 안 나오냐 방송에 잠깐만 잠깐만요 아 나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검을 맥스로 찍는 건 사실상 13레벨이면 맥스 찍을 것 같거든요 레벨 그렇게 올리면 검을 맥스로 찍은 상태에서 클레릭으로 바꿨는데 클레릭이 메이스만 쓸 수 있으니까 검을 못 쓴다 그럼 나는 이제 전사를 하는 이유가 숙련도를 올리는 건데 숙련도를 못 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검과 방패 한손 근접무기와 방패 결합해서 상황 이거는 이건 알겠는데 검방을 할 거고 아 고민되네 그것 때문에 이게 제일 고민되거든요 한번 해? 한번 질러? 많게 되면은 리겜해? 리겜해 그냥? 아 그래 간지가 간지가 최고지 양날검으로 양손으로 지을 수 있다 일단 이 검은 딱 롱소드가 어울리거든 디자인 생각하면 내가 알기로 불검도 롱소드거든요 불검이 되게 멋있어 이 게임에서 불검이 제가 발루스 게이트 원투를 해봤자 이건 못해봐도 이거 처음인데 원투에서 불검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 나와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 나와도 불검이 짱인데 아 아 트아 안녕하세요 장비 제한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스킬 제한은 없습니다 아 스킬 제한은 없습니다 스킬 제한은 전에 썼을 때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아 내가 그거 삭제하지 말고 한번 써볼걸 장비 제한 없다고 생각하고 가자 롱소드 하죠 이게 제일 고민되네 롱소드랑 검방으로 가겠습니다 검방이 제가 듣기로 제일 약하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저번에 처음으로 발루스 게이트 원할때는 이게 쌍수 이게 양손 무기를 했었고 발루스 게이트 투할때는 이게 쌍수를 했었거든요 두개를 했었구요 플레인스케이브 토먼트는 사실 이런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주 옛날 반년전에 했으니 까먹었는데 그때는 한손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어 방패 같은것도 없었고 그냥 강제로 한손 도끼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이미지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검방으로 해서 가도록 하죠 아 검색 안하셔도 돼요 이제 자 이제 갑주를 입고 아 너무 고민된다 이거 뭐 입어야 될까 아 얘 뭐가 어울릴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초상화 초상화 잘 만들었어 검은색 머리로 가자 검은색 머리에 하얀피부 개무섭게 하얀피부가 더 무서워 하얀피부에 검은색머리 어디 보자 은색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은게 뭐냐면은 켄사이가 켄사이에서 C프로 갈아타면은 장비를 입는데요 뭐 그런거 보면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이제 C프로 갈아타는게 아니라 내가 클레릭이 뒤에 오니까 아 있긴 해요 클 버서거 클레릭이 있긴하면 좀 밑에 있을거에요 어 뭐들 찾아본지 모르겠지만 써있긴 한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 왜냐면 클레릭이 이제 뒤에 붙으니까 클레릭을 기반으로 해서 넌 이제 못쓴다 라고 해버리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것때문인데 이게 더 예쁜거 같죠 이렇게 해서 가죠 야 목소리 많네 이거는 시프 목소리 따로 있어 남자로 해야죠 아 메이지 시프 갑옷을 못입는건요 메이지가 갑옷을 입으면 마법을 못씁니다 그니까 메이지가 이제 갑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니까 다른 직업으로 안 섞어도 메이 자체는 이제 입을 수는 있는데 입으면 마법을 못씁니다 사제의 기술은 이제 입어도 마법을 쓸 수가 있어요 사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학 기적 이런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레릭으로 한거에요 법사가 아니라 뭐 캔메시 같은 경우에 이제 캔사의 자체가 옷을 안입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런거고 천을 입을 수 있는진 모르겠네 뭐가 어울릴까 어 어 어 어 야 이거 완전 사우론인데 뭔소리 한거지 내가 어찌될까 이걸로 하자 맘에 든다 이름 아 근데 나 이거 솔직히 발소 1은 한마리만 드리고 있고 본캐만 1인플레이 계속 했는데 그게 재밌더라구요 여러마리 하면 정신없어 도박힘 도박힘 남 도박힘 도박힘 남성 인간 버서커 혼돈압 아 181818 718 718 8 롱소드 검과 방패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음향도 다 조절됩니다 다른 동료들은 나쁜 놈도 쓰고 싶어 나쁜 놈 위주로 쓰고 싶은데 착한 놈 밖에 없냐 아 다 중립 아니면 선이야 내가 만들자 성별 남자 법사 역주행해 야 이거 쎄보이는데 아니 할아버지 데려가 할아버지 데려가 할아버지 데려갈까 혹시 소리가 큰가요 제가 소리 조절을 애매해서 처음에 하면 할아버지 괜찮네 그런 아 어둠의 할아버지네 어둠의 할아버지 어둠의 간달프네 어간이네 어간 흑달프네 흑달프 타코 아 나 근데 누구 해야될까 힘과 건강이 플러스 2고 지능이 떨어진다 아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아 너무 고민된다 얘도 아 누구하지 어 흑달프 엘프의 인간과 엘프의 혼혈이다 두 종족의 잘 맞추지 인간적 조상으로 호기심 독착성 야심 이게 다야 뭐 뭐 없어 얘는 야 때리는 거 타코라도 뻔어 주지 이거는 얘는 그리고 수면 현역도 이 정도 높은데 적외선 시야 그림자 자물쇠 자물쇠닭이 5%도 높네 아 근데 좀 애매하네 직업이 하프헬프 하자 그래도 애매해도 강하게 키우면 되지 뭐 소설어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소설어가 이제 다른 마법사들은 마법을 이제 배우는 건데 소설어는 내가 이제 골라가지고 터득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솔직히 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악으로 해서 뭐 배울 수 없는 마법이라던가 뭐 얻을 수 없는 마법이 있다면 소설어로 소설어로 보충이 가능하고 발소게임도 툴을 할 때 제가 얻지 못했던 스킬들을 소설어로 배우더라구요 블랙피에서 소설어로 하겠습니다 소설어로 소설어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어 이거 한번 할까 아 소설어 해 소설어 해 드래곤 디사이플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설어로 그냥 할게요 하프 엘프면서 소설어로 드래곤의 피일지도 모른다 어 메모라이즈 없이 하는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다양하게 갖고 가면은 내가 메모라이즈를 하면은 등록을 하고 한숨을 자야지 되거든요 되게 귀찮아요 내가 처음 만난 애가 무슨 기술 쓸지 모르니까 귀찮은데 이거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알고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구요 소설어로 하죠 이 아저씨가 메인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악당이야 아 진짜 나보다 약해야지 근데 아마 이 파티의 메인일 것 같으니까 내가 특별히 이 정도의 등신 주겠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매력이야 쟤도 떨궈 건강 줘 이렇게 주자 힘을 좀 더 줄까 아니야 너무 세면은 이미지가 안 맞아 건강한 할아버지 왜냐면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산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아 그런 걸로 가자 기술 기술은 딱히 뭐 상관없죠 못 끼고 계세요 어 스태프 끼고 있네 스태프 가자 자 이제 1레벨 주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뭐야 기름이야 번역이 잘못된 거냐 뭐지 느낌이 약간 쎄한데 일단은 수면을 빼고 식별은 가져갈 거구요 아이템을 식별하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실명 없냐 실명 수면이 실명이야 어 야 혼수가 혼수랑 실명이랑 다른가 봐 마법이 약간 다른가 본데 그쵸 불타는 손길 없죠 지금 음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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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손이 있고 마법 화살 있고 어 있을 거 다 있는데 뭐지 날록이 없어 솔직히 써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 마법 화살 하죠 마법 화살이 그나마 이제 최소한 허상 분신이라도 벗겨줄 수 있기 때문에 허상 분신 이거 한번 때리면은 많이 줄거든요 어 그런 용도로 매직 화살 어 초 처음엔 약하지만 뭐 이렇게 두 개 식별화 가겠습니다 법사함 역시 매직 화살이지 늙어야 돼 할아버지는 수염 없어? 피부도 찌글찌글 해야돼 이렇게 하자 옥장은 어둠의 마옵사 어둠 이게 어둠이니? 너 이거 금세가 어떻게 안되냐? 자 남자 웨이지 아 너무 젊어 야 이 목소리 느낌 있다 이름 흑 달 달 흑달프 할아버지 달프 할아버지야 흑달프 남성 하프엘프 소수로 악 14,12,18,18,99 어 이런식으로 가도록 하죠 악당인데 악으로부터 부 거시기하긴 하네요 어 나 근데 이거 꼭 여섯명 다 데리고 가야돼? 네 명만 할게요 저는 어 나 많으면은 정신없어 못합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이제 버서커 클레릭을 할거니까 아 솔직히 같은편 저번에 만들었을때 레인저가 너무 쓸모없더라구요 여자 한명에 강도형제 하고싶은데 강도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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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하고싶은데 일단은 야 에이 다 내가 저종하는거에요 여자한번 하자 여자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 여자 외모도 한번 봐야죠 궁금하잖아요 야 너 너무 법사다야 너무 어둠이다야 어둠이 흘러 넘친다야 어떡하냐 저거 완전 내 취향이잖아 여자 켄사이 한번 해봐 여자 켄 켄시 한번 해봐 켄시 켄시 뭐지 민첩하면 되겠지 뭐 야 너 켄시랑 약간 어울린다 야 여자 아처 한번 해봐 야 너가 딱 켄시다 야 이 할머니 이거 이거 뭐 들고 있는거죠? 아우야 너가 어우야 라라 크로포도 아닙니까? 어우야 이거 야 이게 뭐야? 뭐하는 괴물이야? 하프오크야? 야 너로 가야겠다 야 너 너무 멋있다 야 오크하자 여자 오크하자 여성 야 존멋이다 진짜 야 안심하고 안심하고 앞을 맡기면 되겠다 여자 오크 여자는 오크가 없니? 하프오크 밖에 없어? 아 원래 오크가 없지 힘과 건강 플러스 1 합격 어우 고민된다 파이터 클레딕 가능이야 전문화가 안되고 아 너 바바리안 할래? 바바리안 할래? 뭐 되게 어울린다 너랑 어 너 너 너 내가 어 인간이 아니잖아 오크잖아 아예 주얼 클래스가 안되네 파이터 바바리안 해라 어 솔직히 바바리안이다 너는 바바리안의 바바리안 각이다 너는 콘도 닭 아 얘도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아 81? 아 고민되네 아 19 되지 맞다 얘는 볼 필요가 없구나 81? 아 근데 81은 오바야 너무 쎄 할아버지가 더 쎄야 돼 흑달프보단 약해야지 79? 아 매력은 넘치는데 매력 완전 내 취향인데 오크니까 나보다 낫게 하자 야 두개 더 있어야 되네 지능 지혜 떨어뜨려 강력한 여전사는데 지능과 지혜는 필요 없어 오로지 본능으로 적을 해치운다 19 18 19 88 7 나보다 센거 같은데 하프워크 직업 바바리안 전문화는 하나 전문화라고 해야 되나 달인까지 올릴 수 있네 하나 두개만 무기 중에 이거 등에 뭐 메고 있는건가요 뭐 메고 있던 뭐가 중요해 너는 아 너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튼튼하니까 솔직히 방필 필요 없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쌍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쌍수 둘만큼 딜에 특화되어 있진 않지 어때 양손 도끼 도끼창? 도끼창? 도끼창 어때 도끼창 너 도끼창이 할버드? 아 근데 할버드라 그러니까 확 느낌 안온다 창 여기가 이제 스토리가 설명에서 바바리안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나왔거든요 눈덮인 산 어때 창 왜 창 둘까지밖에 안되냐 잠깐만요 어 잠깐 한번 먼저 쳐볼게요 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봐 바바리안 게임에서 잠깐만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어 기술 뛰어나지 않지만 강인하고 강력한 전사 살받으면 된다 아 쌍수 무기만 3위야? 그래도 양손 할 거야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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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여기서 찍으면은 더 찍을 수는 없는 거네 뭐 나중에 더 나중에 또 찍으면 되니까 도끼는 전투 도끼 이제 양손 없고 일단은 할버드 가자 그럼 아 이제 창 갈까? 아 창은 왠지 안 통한 놈 있을 것 같아 블랙가드에서 안 통했단 말이야 할버드 가자 할버드 할버드가 때리긴 해야되니까 양손 확인 할버드 양손의 외모는 너 이 색깔 아니야 얼마나 지금 매력있는 색깔인데 붉은 머리랑 약간 누리끼리한 피부 가죽밖에 못입는게 딱 어울리네 가죽에 머리 왜 핑크색으로 된 것 같지? 가죽에 아 머리 붉은색이야 아 왜 붉은색 없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진정한 남녀평등이라서 여자를 몸빵 세우는 수준 아 핑크색 안 어울려 아 이걸로 하자 그냥 야 뭐야 야 없어? 발리석에 대해서 소리지는 거 있었잖아 너무 얇아 얜 너무 괴랄하고 이걸로 하자 아 좀 너무 그런데 뭐지? 뭐로 할까? 엄청난 누난데 이거 큰 누나로 하자 큰 누나로 큰 누나로 가자 마지막은 무슨 직업 해야 되나? 남자 하자 마지막은 약간 이제 핫플링 같은 거 가야 되나? 시프 있네 시프 하나 있어야지 파이터 시프 하나 해야겠다 너넣었다 너넣다 야 도둑놈이다 딱 드워프? 내성 군림 있고 음 드워프에 시프가 있니? 있네 가죽 갑옷을 입으면은 아 징 박힌 걸 입으면 징 안 박힌 건 되고 파이터 시프 가치관 혼도 낙 067 넌 약해야 돼 17보다 약해야 돼 약간 76 그래 매력 없어 너가 제일 못생겼어 너무 심했나? 너무 심했나? 너 건강하냐? 재수없게 너무 심했나 이거는? 어 지능 좀 줄게 어때 아니아니 아 아냐아냐 꺼져 현실적이야 너는 함정찾기 가라 어 3점 걸리면 짜증나니까? 아냐 자물쇠 따위 가자 자물쇠가 더 짜증나 자물쇠 몰빵? 너무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너 뭐 써야 되냐 셔소드? 아 너 슬링해라? 슬링이 낫겠다 야 슬링 쌍수해 한 손 한번 할래? 한 손 짱이지 슬링 외모 외모 그냥 이거 해라 귀찮아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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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한테 뭐 시키 너한테는 정이 안간다 야 이거다 야 너무 쉽게 정했나? 어 땅꼬마 아저씨니까 땅아재로 하자 땅아재 남성 드워프 파이터 시프 혼도닭 18, 17, 19 강해 건강해 조용히 이동 음 가자 아 나 4명 한다고 그랬지 갑시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곳 아 벌써 이제 시작했어요 이스티이브의 조그만 어체을 시작한다 아이스 윈드데이는 이곳은 거의 한 곳이지만 하지만 랩샤클의 흑미를 조용히 할께요 잠시만요 여기 깜짝이 열린 타이븐에 한 그룹의 관객들은 한 대회에 한 대회에 한 대회에 정리를 그리기 위해 그리기 위해 그리기 위해 그리기 위해 그리기 위해 흑미를 흑미를 사람들이 적게 사는 적게 산다기보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관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촌에 있는 시골에서 도운결이 하는 거죠 나는 도박입니다 아... 재미있을 것 같애 이거 아마 노말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게 없었어요 이번에 시작할 때 발루소는 시작할 때 있었는데 자 이렇게 4인 팟이 여행을 하게 되죠 레벨 1이라서 최적이 낮은 겁니다 깜짝 놀랐네 발루소는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착각했네요 일단 아이템도 필요하고 어 너무 기대돼 어 나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아 이런 게임 야 너는 풀템 나왔다 너는 풀템이야 야 전사는 4개씩 줘 또 시프기만은 아니고 어 일단 가져가 우리 흑달프 아저씨는 우리 할배는 나왔어 이미 장비 아이템 얼마나 있니 돈 240원 그리셀라의 이름이 들어가서 말해야되냐 그냥 앞에서 말하면 안되냐 술 한잔 주시겠습니까 술 한잔 주시겠습니까 음 어떤 것들 있지요 뭐가 문제야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생겨서 내가 도와줄까 싹 해치워줄게 대신 알지 갔다올게 나 장비 나 장비 사고 갈라 그랬는데 갔다오라 그러네 먼저 우리들의 힘을 보자고요 아 나 이거 한번 자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맞다 나 소설어 지 광명 무슨 말이에요 모욕하는 의사는 전혀 없네 뭐 그런 때가 있지 음 새로운 뉴스 있습니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야 목숨을 악취하고 돌진하지 어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 가서 물어보는게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이를 묻히면 제우콘캐스트처럼 합류하라고 얘기하는 거 같네요 음 됐고 난 벌레 잡으러 갈 거야 자 소설어의 마법을 한번 써볼까 일단은 얘부터 이제 훅 누나 옆으로 보내주고요 전사 가고요 너도 가 매직 미사일 가자 싸워라 방격도 안하는데 이네들 이렇게 못 때리는게 정상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야 때리는 모션으로 다 때리는게 아니라 주사위 굴림이 들어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시죠 어 근데 이거 전체 선택키가 없어 나 어 일행 모드 선택키를 내가 조정을 해줘야되네 그렇네 행동 어 되게 많죠 일행 모드 아 0키구나 이걸 점으로 바꿔 항상 이걸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열심히 때리지만 하는 건 없습니다 별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쵸 그렇지 그래서 한숨 때릴 수 없냐 텍스트가 사실 알려주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안 보는게 더 재밌어요 보면 노잼 됩니다 귀찮아요 어 뜨는 것도 많고 신경만 쓰이고 안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보는게 좋습니다 근데 경험상 재밌어요 그게 나 이거 유동키도 없냐 WASD 없어 아 이거야 WASD 다 없잖아 W만 지금 주문이네 그러면은 바꿔 이거지? 어 이거네 이 발루스게트 같이 이제 한시간 가량 나오는 분량이 나오는 게임들은 편집 없습니다 아 뭐 꼬이고 있으면 다 봐야되요 아 왜 내려가냐 이 기록 아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꼬여도 다 봐야됩니다 뭐 별모소는 다 편집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그딴거 없구요 됐죠 이렇게 보는게 편하기 때문에 자 다 잡았는데 아이템 좀 팔아주세요 음 천이백과 금화 술밖에 안파네 원래 여관에서 이것저것 좀 팔았는데 파는데도 있고 안파는데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안파네 그냥 자 여기가 여관이구요 여관이 표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옥수수 표시는 뭐야? 아 만물점이야? 만물점이면은 못파냐? 만물쌍 어 나만 들어왔어 뭔가 착각하나본데 뭔가 착각하나본데 어 통갈자야 빈정거리지마 빈정거리지마 아 나 이제 악당이기 때문에 물건 좀 사자야 응 악당이기 때문에 빈정될겁니다 어 싸다 됐다 싸다 카타나 드럽게 비싼거 봐라 야 뭐야 도끼로 양손 도끼 돼? 아 뭐야 블랙핏은 안됐어 발루스 게이트랑 다르네 아 다른거냐? 자 이제 너가 이제 할버드 종류지 할버드 하나 사고 양손 도끼 되면 양손 도끼 써야되는데 그래야 멋있는데 숙련도 이미 해버렸어 방어도 1에 발사치 추가 방어도 1 대형 방패랑 그치 방어력 힘차이니까 할쌍 이거 끼는게 나은거죠 그리고 이제 한손무기로 롱소드 어 비싸 음 전여색스 슬링 슬링 입니? 슬링 하나와 어? 어 너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은 이런거 안되네 아 내가 얘 나가있어서 그렇구나 슬링 하나랑 탄암 80개만 갑주로 가서 내가 입을 절편과 어 나머지는 입지마봐 일단 당장은 돈도 없어요 가자 가자 나와 자 이제 정산하자 자 들어와 내가 짱이야 버려 버려 이런거 필요도 없어 아 이걸 왜 버리니 이걸 버리라고 자 됐죠 야 벌써 태가 잡혔죠 자 이분은 법사 4번에 두자 법사가 밑에 있어야지 아 이거 이건 끌어당기는거 안되나봐 되는군요 귀찮게 만들어놨네 큰 누나가 2번으로 있어 큰 누나 17이나 되네 역시 누나야 난 누나 믿거든 야 장비좀 봐라 무기 하나 들었을 뿐인데 저 아름다움 슬링 슬링 어우 미기한거 봐 이런 이런 이제 급이 낮은 애들은 뭘 들어도 미기하잖아 악당다운 일 이제 할겁니다 언젠가 하게 되겠죠 뭐 선택지에서 갈릴거기 때문에 눈더미 여관 잠깐 여기 아까 여관 아니었어? 여기도 여관이야? 빈 방 하나 빌려줘 한숨 때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의 횟수를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숨 때려주고요 나 분노를 안썼네 생각하니까 가자 야 너무 어울린다 야 파티 상상 이상으로 어울리는데 괜찮하네 생선 가게 생선 가게 자유롭게 하는거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구경하면서 하겠습니다 야 역시 빨라 바바리안 빠른거 하나 있어 줘야지 호러스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무것도 안 해야되어 저의 즐거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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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지냈어 이 지역은 아직 안타깝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저희는 칼드하에서 가족의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어떤 종류의 아기 세력이야? 그 메세저를 우리의 행동을 해야 돼 우리의 행동을 해야 돼 우리의 행동을 해야 돼 좋은데 고정에 해 나 지금 문제가 있어 제보 동나는 걸 두려워한다 저의 행동을 해야 돼 나 보통은 그 캐러밴을 그 캐러밴을 그 캐러밴을 찾아와 그 캐러밴을 구성해 그 캐러밴을 그 캐러밴을 찾아와 좀 빨리 부탁해 아 알았어 캐스트는 제이키 어 이런식으로 나오는군요 풀 로고지스 클릭이 안돼 어... 건너마을을 나가 기술을 따라 늘어선 반응 캐레벨을 찾아와라 오케이 오케이 어 탭키로 아 볼 수 있구나 방에 아무것도 없었나보다 이 게임은 이제 맵을 이동하면은 방향이 바뀌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뭐 다른거 누르지 말고 먼저 갔다오겠습니다 맵을 보고 캐레벨을 먼저 해결하고 오죠 장비도 나왔으니까 이 동네 왜이러니 왜이렇게 맵 넓어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오 이렇게 나와 뭐해 얘는 파란피부의 여자 뭐하고 있는거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 왜 맞고싶냐 매 맞고싶냐? 왜이러니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우리 뭔지 모르겠다 가자 이거 착한애로 안하면은 왠지 되게 욕먹을거 같은데 게임이 웹이동이 안돼 여기서 오야 이거 이동형식이 다른거 같은데 원래 원래 외부를 끝을 클릭을 하면은 외부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여긴 약간 다른가봐요 뭘거 없냐 아 아 왜이렇게 귀찮게 있어 저런거 뭐 쓸모없는 동네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캐스트 있는거겠지 저것도 아니 흑누나 너무 나댄다 야 흑누나 흑누나 너무 나댄다 야 같이 가자 재밌어 보이니까 따르는거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어 보여서 따른거에요 어 정의를 위해 따른게 아닙니다 악당도 재밌어 보이면 하는 일이에요 다 전혀 전혀 악했습니다 악한걸로 뭐야 뭐야 뭐라 그랬어 방금 걔 뭐 어딨냐 아 아 뭐라면 죽었어 넌 가자 thrown 뭐라구요 그 밑에 보물이 있으면 따른 다는거요 있을텐데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리미션 댓글은 약간 한국어가 아닌것 같기때매 아 여기네 아 좀 많다 아 짜증나네 이제 방어정에 꿀려서 좀 힘든데 대기해 온다, 온다, 온다. 공격을 나가고. 하나씩 제거해. 그렇지. 누나, 꺼져.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누나, 죽어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누나! 싸우러 가. 할 수 있어, 누나. 누나. 아니야, 누나 못 할 것 같다. 야, 누나는 안 되겠다. 누나, 누나. 구경이나 해. 누나는 안 되겠어. 매직 미사일. 겁사 개꿀. 야, 강하다. 가져가죠. 행선 이미 먹었구나. 멍청한 송어야, 송어는. 오, 주라. 오, 주라. 오, 물고기야. 뼈나 갖고 놀아라. 됐다. 됐다. 가자. 한숨 때리고 와야겠구만, 또. 매직 하사일 좋은데. 아, 이거, 아유, 약간 부담되네, 이거. 2천이네, 2천. 2천만 모으면 돼? 금방 모으지. 소작인처럼 자자. 재밌는데, 잘 만들어온는데. 발더스게이트를 해봐서 그런지, 이런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 다 같이 왔습니다. 네 명이에요. 네 거나 사가시고요. 전투도끼. 고품질 모닝스타? 야, 무슨. 아까 걔네 이름 뭐였죠? 고블린이었나요? 고품질을 갖고 있어. 주제도 모르고. 이거 못 낄래. 징박 낀 거 껴. 투건 다 똑같잖아. 그쵸? 어, 넌. 너가 이거 끼고. 내가 이거 낄래. 무려 구원이나 하지만 내가 껴주겠어. 누나가 좀 필요하다, 장비가. 이거. 누나 좀 꿀리네 장비. 누나야. 열심히 입어. 누나가 살아야 돼 누나가 희망이야 누나가 제일 튼튼해야지 어우 야 이런 거 여기서 파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다 사가겠습니다 돈이 없군요 두루마리만 남겨두고 이렇게 사가자 내가 들겠습니다 넘겨 아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아이템을 주로 먹게 되기 때문에 1피가 그 밑에 보물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고블린 정예병이었어 아 정예병이었구나 꼴에 정예라고 좋은 거 갖고 있던 거였어 한 마리 있네 쟤는 물리로 잡고 이제 흑 누나가 장비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몸이었지만 이제 걸리면 녹는 거예요 볼링이 더 필요할라나? 볼링인가 슬릿인가 15 경험치 그리고 파티 멤버가 이제 4명이기 때문에 6명인 것보다 경험치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녹아다 하면은 금방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만 클릭되는구나 여긴 안 돼요 길만? 와 이거 누르는 것도 없어 그냥 갔어 지 맘대로 야 이거 쎈데 얘네? 힘들 거 같은데? 달프야 바로 장전해 그렇지 몇이야? 120 야 많이 주네 죽은 거야 저거? 어우 야 잘 잡는다 3마리로 360에서 4순환이면 90이죠? 잘 들어왔네 이거 레벨업하기 되게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올려두는 게 정말 좋죠? 야외에서는 이렇게 야영도 되고요 야외에서 야영하게 되면은 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률로 나오게 되면 이제 메모라이즈가 안 된 상태에서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사 파티인데 마블 다 쓰고 잠을 들었다 근데 뭐 저기 나왔다 그럼 마블 못쓰고 그냥 맨소로 싸워야 돼요 맨소야 됐건 뭐가 됐건 끔찍하죠? 정 누구냐 오크? 한방이야? 쎄다? 1원짜리 무게 안 가져갑니다 아 이게 캐러반인가 보다 잠깐만요 어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은데 난 발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갑쪽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끔찍한 게임이죠 이렇게 이제 뭐 알아냈으니까 가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더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돈 좋아 매직 미사일 충전 가자 재밌는데? 원래 발루스 1을 이렇게 즐겼어야 되는데 발루스 1은 솔직히 입구에서부터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설정도 괜히 좀 빡셋고 이게 딱 적당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내 취향이야 이게 딱 유비들한테 하기 좋은 거 같아 발루스가 오히려 더 복잡했고 이름 있는 게임이라 그런가? 때려 발사 한 무리 잡고 한.. 한숨 때리고 그렇지 잘 싸우는구만 그렇지 오우 야 잘 싸워? 돈도 잘 벌어? 그렇지 그렇지 덤벙이가 딱히 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어 그 검벙이가 딱히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그런가? 그렇지 때리자 한숨 나오죠? 덮치면 많이 주면 좋을텐데 쟤부터 잡아 파밍하고 그렇지 그렇지 잘 써는구만 겸치 너무 적다 근데 인간적으로 얘 좀 아니지 야 쟤부터 뭐야 얘 정체 오크 주술사야 오크야? 부담되는걸? 어 야 이거 위험한데? 안쪽으로 내려와 상의 몹은 없나보다? 어 좋아 어 쎄 강해 강해 안쪽으로 내려와 안쪽으로 내려와 아 너무 약하다 매직미사일 아 처음 매직미사일은 오바였나? 어 재밌다 재밌지? 어 게임을 조금 이해하니까 재밌는데? 딱 스카이림과야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맨날 상태 이상 걸리고 투명화 쓰고 석화 걸려서 즉사하고 막 저주 걸려서 즉사하고 미로로 막 사라지고 이게 딱 재밌지 역시 게임은 처음이 제일 재밌는거 같애 어우야 석화에서 보호 나왔네요 이거는 뭐 이제 보호를 해주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인가요? 이렇게 다 뒤져보면 되는거야? 너무 너무 넓다 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열리지 않는 걸로 보인다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 놀러온 기분으로 왔는데 열리지 않는 걸로 보인다 석달포 도망가 그렇지 이상한거 줍지마 크으 누구나 쎄죠? 얼마 남았어? 아직 한참 남았네? 오크 쟤 무슨 마음 없으는거야? 여기로 도도 되겠지? 저주야? 아아 이거 내성굴림 마이너스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별로 아픈것도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내성굴림 필요가 없는데 적들이 그렇지 아 오크는 완전 돼지처럼 생겼구나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오크 역시 약간 매력있게 생겨야지 사나이답게 생겨야지 꿀꿀이 만들었구나 꿀꿀거리고 죽어 꿀꿀거리고 죽어 끼에 가고 돼지죠? 돼지 코있죠 지금 상자있네? 팔아무 지각해 오우야 인첸트 된거 나왔네? 눈목걸이 좋아요 때릴까 한숨? 할아버지 의외로 안죽는다? 그렇지 할아버지 의외로 안죽는다? 그렇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기다려봐 한번 한번 붙어? 분노랑 벽노 벽노 분노 벽분으로 가자 가자 빅 히히 벽노 넉 누가 맞는 거니? 우선이 왜 그러니? 올라가 봐 되냐? 너 혼자 싸워야 돼 이거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난 제발 하나씩 아직 멀쩡해? 체력 많아? 15플러스야? 어? 잡았어? 잡았는데 저걸 잡네? 그렇지 아휴 보자 어 체력 회복 나왔네? 그리고 캐러반의 계약서도 나왔습니다 열심히 싸워 너 혼자 다 해야겠다 야 너 세다 버서커야 언제 그렇지 경로 중이라서 못 쉬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되게 좋다 초반의 경로 죽기 전에 이긴 하겠네 어떻게든 계약서 먼저 읽어보죠 양피지 계약서처럼 보인다 이스테이프 만물상에 이 5통의 보급품을 배달해주세요 양심이 털이 난 그 칼리슈쇼 족제비 포머 백에 각을 제대로 받는 것도 잊지 말고요 차익으로 마찬가지로 이스테이븐에 가서 가스포 창고에 무늬가 새겨지지 않은 스크림쇼 3통을 사들이세요 그 통을 가지고 케어 디네발로 돌아오면 합의했던 보수를 지급하겠소 동토대에서 경기를 늦치지 마시오 이스테이븐 외곽의 구릉지대에서 오크가 보였다는 보호가 있소 상금으로 상단호위병을 고용하는게 좋을거야 그러하다 장사하러 갔었구나 겨울룩대 공포 이렇게 얻어줍니다 사실상 소설은 아니었으면 마법도 아예 못썼겠다 이렇게 되면은 법사가 겸시가 더 많이 먹죠 500 500 양날의 거미야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긴 없나본데 길이 그냥 가자 우리 물약은 주인공이 들고있게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생명 어 이게 생명력이 낮은데 지금 방어력도 더 높고 방패도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면서 버텨주면은 탱킹을 잘 하겠죠 다야 가자 재밌는데 데노브이글 도는 기분이야 디아블로 4인팟이 적당히 6인팟이었으면 솔직히 못했어 이 게임 짜증나서 적당하다 딱 어 사람들이 이제 딱 4인팟으로 하잖아요 다른 게임도 적절해 6인팟이면 레벨도 느리고 그리고 뭐 2,3인팟이었으면 솔직히 못했을 것 같고 괜찮네 직업 흑노나가 잘해줘야 돼서 주울클래스 할 때 가자구요 뭐 재료로 해서 제작같은거 하는거 가죽장비 아니겠지 다람쥐 괴롭히는구나 잘했어 장하다 장해 잘했어 구해왔어 오우 흐흐 흐흐흐흐흐흐's It is not usual for 오우 It is not usual for orks to be so brazen as to attack 전혀 좀 더 배워지지 않나요? 언제 다 날래? 2400? 이거 이제 사분할 되는 거죠? 600으로 이게 메인이니... 메인캐스트인가 봐 중요한 사건이 메인이니까 꿈속의 노래 중요한 사건이 메인이니까 이스트에이븐이 뭔가 문제가 생기나 본데 저 창백한 여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포마바한테 가자 포마바 보급하자 야 어딨니 포마바 여기였나? 포마바 잠깐만요 보급 겸치도 다시 이제 400 물건 좀 사게 해줘 보석이랑 석하보호 그냥 팔죠? 늑대랑 공포랑 다 팔겠습니다 써먹을 여권도 안되고 계약서도 필요가 없네 버리자 화살도 버려 아 이거는 우리 법사가 갖고 있군요 마침 갖고 있네 애가 식별해 주문으로 식별을 해서 오우 야 이거 괜찮은데 너 껴라 그리고 슬링 좀 줘 슬링 우선 두루마리 통과 이 정도 있으면 오래 쓰겠지 뭐 추가 능력이 있는 장비는 없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너가 쓸 또 징박힌 값주는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 센가죽이 이제 10, 20 이게 낫겠지 직만 안 바뀌면 되지 투구도 깰 수 있네 음 좋다 자 자 가자 이 파티 더 강해질 것이다 빨리 비비지 말고 나가 벌써 이 맵 끝난 거야? 어 네버비네 좀 있으면 드루이드 같은 걸로 하면 대화되나? 뭐 가기 전에 맵을 조금만 더 보죠 어 여긴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바깥으로 가는 것도 없었고 혹시 모르잖아요? 보호의 반지 뭐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초반부터 개사기 아이템을 개사기까지 아니지만 초반엔 뭐 괜찮으니까 약간 애매하게 좋은 아이템 올지도 모르고 어 어 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발더스랑 다르게 내부에서 탁자 같은 거 사묵적인 게 전혀 안 돼 표시가 안 떠 아칼리아 에버라스 뭐야? 바바리안 부족 어 바바리안 부족이 이제 템퍼스 섬기고 있다 우리 바바리안 오크 하나 있는데 우리 쪽에도 바바리안 부족이 싫어한다 이게 다야? 이거 할..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야? 오오 이렇게? 야 부활 18000이네 부활이 이제 최고 레벨의 사지 기술이었거든요 발더스에서 그리고 이 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스킬로 썼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풀피 회복 괜찮았죠? 최고 레벨은 아니었지만 이거 등급에서 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활은 솔직히 등급은 높았는데 잘 안 쓰였고 좋은 게 많아서 그쪽 티어에 죽은자 선생도 가끔 썼죠? 석화 이제 이것도 있으면은 괜찮았고 마땅히 가져갈 건 없다 머미의 차는 뭐야? 별게 다 있네 그리고 이제 레벨 드레인이라는 약간 특정 몬스터들이 주는 능력치 다운 그게 이제 잘 안 풀려서 해.. 시간으로 안 풀려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회복 두루마리를 많이 샀었는데 초반이라 그런지 뭐 별거 없어요 나가죠? 이렇게 좀 적은 게 좋아 너무 많으면은 정신없어 볼 것도 많고 발표가 좀 과했어 발표가 좀 과했어 같이 가자 다시마 다시마 이리와 도착하는 건 바로 시작 백실 터치 도착 콩나라 양해 여행 도착 제발 도착 팔 칼도하이 파스의 칼도하이ichts 오오오오 서리거인? 아... 이제 길이 막혀서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전진뿐이네 테러 끊겼네 은둔자 생존자가 우리밖에 없어? 당신 누구죠? 눈사태를 봤어요 아 우리가 황급히 나왔을 때 눈사태가 일어났더군 아... 가는 길 알고 있니? 이거 왜 이렇게 싫어하냐? 도와줄거야 원래 진짜 나쁜 놈들은 지금 악당 컨셉인데 나쁜 놈들은 평소에 나쁜 짓 안하고 다녀요 평소에 착한 짓을 하다가 자기 이득볼 상황 오면은 바로 손절해버리고 뒤통수 때리는거야 그게 진정한 나쁜 놈이지 처음부터... 친친거리 애들은 그냥 츤데레에요 진정한 악의 아니야 걔네는... 가짜들이야 어... 고브린 짝 깔려있어 야 이거 완전 꿀잼인데 솔직히 나는? 난 이렇게 스토리 따라가는거 좋아합니다 제가 자유도 높은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 처음 할때는 스토리 따라가는게 제일 재미있거든요 자유도 높으면 자유도 활용을 못하니까 이게 딱 내 취향이야 토먼트보다 난거 토먼트는 처음에 마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없었는데 이렇게 여행하는거 너무 좋아해 딱 나류에 있는 게임이구나 버클로 하나만 줘봐 아 완전 진을 쳐 놓고 있네 그래 레벨업을 일단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길 따라가지 말고 불러들이자 사냥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적들 제거를 해서 아 몰라갈 수가 없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된다 했는데 길이 막혀있는거였구나 그래 가 제거 그래 뭐야 이거 고블린 대장? 대장님이라 이거지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슬림 딜 왜 이렇게 안박히니 야 너 너무 너무 못 때린다 야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고블린 대장이 있는 거 치고는 그다지 뭐 딱히 뭐 좋은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경험치가 똑같은데 얘가 더 3이 높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레벨업 할까? 처음으로 레벨업 하네요 자 타코 1이 감소했고요 생명력이 14 생명력이 2배가 된 거죠 전승 지식을 손에 넣습니다 확인하고요 레벨업 17 얻고요 한 번에 확 세졌죠? 내가 인간해서 안 죽겠는데 가라 너는 왜 천에 남았냐 얘는 왜 천이나 남았지? 얘는 천구백인데? 이상하다 가까이 없어서 그랬나? 어? 사실 얘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분명히 뭐 함정을 설치하면은 데미지가 세게 박힌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함정 설치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끌고 와서 뭐 하고 이런 거 싫어해서 음 이쪽이 이제 고블린이 점령한 곳 그렇지 싸워 서술어가 되게 편하다 레벨업 이번에 하면은 그냥 배우는 거 아니야 개편하네 경험치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가 경험치를 안 먹어서 얘네가 세지나봐 따라 붙어봐 멍청하게 짜져있지 말고 오우 와..세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보여줘 너 왜 이렇게 아파하니? 도와줘 누나 도와줘! 누나! 누나 도와줘! 캬코 내려간 거 치고는 변변치 않다 야 때리는 게 그렇지 그렇지! 체력 없어 아 경로 언제 풀리니? 언제 풀리세요 경로? 흐어엉 올라가자 뭐야 잠깐 대장 대장이랑 누구인건데 함정이었나? 어? 뭐 대화 가능하네? 공통화되냐? 가능? 구분이라고 해서 모두 바보는 아니다 되기는 그렇지만 도대체 뭐냐? 내 머릿속에서 뭐라 웅얼거리는 거지? 왜 그래? 내 머릿속에 무언가 있어 나 이렇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해답을 얻어야 돼 으응 크흠 잠깐만 quer흐 흥 크흐흠 잠깐만 oh 죽여버리면 안되나? 여기 살아? 어 나랑 영혼의 동족인데 뭐 뭐라고 해꼬지 하겠어? 해꼬지하면 죽이면 되지 뭐 길이 하나뿌린 것도 너무 좋아 가자 넣어둬 넣어둬 아 이거를 이걸 대기타네 대체 왜 대장인거야 아이템 똑같은거 주면서 또 나왔어? 아아 진짜 대장이 혼자 다녀 아 그만 나와 대장 레미롭 하겠어 이러다가 할게 많다고 아 재장 그만 나오라고 고마워 가자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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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야 강한데 얘네들 함정 데미지 기준을 모르겠 함정이 이제 저레벨 때 막 강적도 이긴다고 그러던데 뭔 일이나네 아 얘네 다 병 걸려있나봐 아 얘네 다 병 걸려있나봐 버퍼 없는데 야 그래도 질 만한 그렇지 270 좋아 음 잘가 올라갈 수 있니? 어우 상호작용이 없어 깔끔해 깔끔한 걸로 하자 법사 레벨업 좀 시켜주세요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400이라 남았어 자자 한숨 아 대장님 그만 나오라 그래 에이씨 어어 왜 그래 나한테 저거 아 왜 이러냐고 다행히 전사가 앞이야 잘하고 잘하고 있어 추사위 굴림 그렇지 추사위 굴림 1라운드에 한대 극혐 6초에 한대 6초에 한대 끌고와 나와 이것이 전략이다 궁수를 끌고와서 죽이는 수준 5초에 한대 고블린 머리가 이렇지 뭐 어 회복됐다 거기다 아침이야 제가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야명증이 심해서 어둠에 안보이거든요 잘됐죠? 어떻게 잡았냐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했는데 잡을 정도 아니지 않나 매직 미사일 한 번 더 죽어 그렇지 가자 왜 이렇게 다 죽어있어 왜 이렇게 다 죽어있어 자식 저거 누나한테 맡기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 여긴 이겼구나 딱정벌레들이 더럽게 크네 진짜 징그럽네 오 야 뭐야 저렇게 딜이 많이 들어온다고? 싫어하니? 빨리 잡아야겠구나 어때 데미지 오 야 데미 세 야 돈 좀 봐라 부수기 2피해? 안돼 제거해줘 그렇지 아 경로 경로중인 파티원 진짜 아 이거 귀찮아지겠는데 계속 경로에서 자 저기 갔는데 뭐 얻은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돼? 아이원에 기껏 왔는데 말이야 아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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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나왔으면 좋겠다 대장들아 저 구석에서 가야 자야지 안 걸리나봐 이거 아니야 한숨 때려야돼 체력 없어 그렇지 아 밤이냐 한숨만 더 아아 나 밤실어 플러스 1화살 초장부터 아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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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여기 아 여기 이동되냐 아 되네 여기도 되네 이동이 나 갔다가 오크는 괜히 개죽음 당했나봐 나는 블러드하이족 족장 올라가다 올라가다 내 앞에서 절을 하고 공무를 바쳐라 내가 왜 왜 내장을 꺼내버리기 전에 닥치는게 좋을거야 좋아 변신 화내 화내 둘다 화내 그렇지 큰일났다 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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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해줘 누나가 몸대주고요 아 돌아와 얘부터 아 너무 딜 안박힌다 야 야 안 돼 안 돼 법사 안 돼 그렇지 원거리는 원거리가 맞는다 그렇지 제거해 그렇지 어우 흔들림이네 흐려짐이구나 대거 어우 야 대거 두개라고? 아 아 주문이 없구나 어차피 여기는 잘 수 있는데도 아니고 버서커 다 좋은데 저기 좀 불편하다 경로동안 회복 못하는게 기다려야돼 그래 버서커는 속박이 안 된다? 톡? 톡은 되겠지 가자 아우 야 너무한거 아니냐? 어디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둘러싸여 시작을 해 잘했어 여기 누나야 오 야야야야야야 제거해 어 레벨업 됐다 아 레벨업? 너가 됐다고? 아 얘가 됐다고? 왜? 왜 1250으로 경험치가 돼 아아아 파이터랑 시부 반씩 봤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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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있었네 아 왜 이상하다 했는데 너는? 100 남았어? 소설어가 메인이지 너는 업에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7억원만 늘지 않냐? 500대 기술 점수 25 자물쇠지 내 앞에서 밝혀지지 않는 자물쇠는 없어 자물쇠야 나 이거 그 최고 기술이 함정이구나 이게 다니? 어 뭐야 이거야? 어 뭐야 이거야? 재분석이다 출몰했는데 멀쩡하다 이게 다야? 비밀문 저기 있네 어 소청력 높기도 있어 어 소청력 높기도 있어 어 뭐야 뭐니? 고블린이 알아챌 거예요 뭐하고 있냐? 아빠가 너를 뺏어갔어 아빠가 너를 뺏어갔어 하 정말 웃기는구나 하하 죽이면 안되는구나 아 아 경험치 주는데 안 먹을 뻔했네 아 그 여자도 못 먹었나봐 내가 이래서 아 뭐야 좋게 말해야겠어 좋게 말하고 아 뭐야 하나 늘었어? 아 뭐야 생명력 넣은 건 좋아 괜히 매직미사일 했네 매직미사일 좋긴 한데 보기에 좋긴 한데 수기도 약간 그렇고 2400 좋다 야 저거 하나 열었다고 2400 들어왔어 그 꼬마이는 두고 온 건가요? 그 술통 안에? 고블린 대장이 잡아먹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세서 지금 못 건든 거고 대장이가 내가 지금 불안하다 제 꼴을 보니까 내려가 봐 둘이 행복하게 살겠지 뭐 이리 와 아 왜 낑겨 네 명인데 이리 와 갈 수 있냐? 못 가잖아 갈 수 있는 척이야 뭐야 아 그래 이렇게 짧아야지 말로선 너무 길었어 하나하나가 여행자들을 반갑게 맞해야되어 일행히 마을에 접근하자 따뜻한 바람이 왜 읽다가 마냐 이 나레이션 그들을 너무 얼어붙은 길을 차가움을 쫓아버리며 그들에게 요리하는 맛좋은 냄새를 흘려주었다 나는 차가운 바람 나와가지고 다 환상인 줄 알았잖아 맛좋은 냄새를 흘려줬다고 합니다 좋은 애들이네 가자 내가 꽃마을 구해줬어 감사하다고 할 말 없니? 친구였니 걔가? 미안 혼자 아냐 4명이야 야 이거 나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하프 하프들의 드워프 이러니까 인간으로 취급도 안하네 이러니까 멸망한거야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니까 아 근데 내 친구야 잘 있어 맵이 그렇게 넓진 않네 저작권 걸리는 음원 없지? 눈이 갑자기 막 세게 들어오는데 노래가 예쁘면 약간 불안해 뭐야? 너였니? 어떻게 한 번에 찾아줬냐? 뭘 기대 나쁜 소식은 금방 퍼진다고? 다이렉트로 달려왔는데 고블린 뚫으면서 벌써 퍼졌다고? 왜 불렀어? 칼드하우스는 칼드하우스 하지만 저는 너의 법률을 통해 내가 아른델 그냥 말해 그냥 말해 그냥 말해 그냥 말해 그냥 말해 이 일 좀 설명해봐 도움을 요청한건 자신이었고 근데 제작에도 했지만 친구 입에 동료였어 난 너무 슬퍼가 죽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방해를 한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하네요 서리거인? 뭔 문제가 있는거니? 드루이드구나 자세히 얘기해봐 아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악의 얼굴이 숨어있어 하지만 이것은 모든 몬스터들이 모든 몬스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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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동물들조차 무언가 잘못되다고 느끼고 있다 재앙을 느끼고 있다 이런거네요 몬스터들에 대해 알려줘 분명히 많은 고블린들이 원래 굴 속에 살고 있는 고블린들이 나와서 이제 마을을 습격하고 그런 것들을 내 얘기를 하네 거인들 강력한 거인들조차 10명까지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고 있다 너무 많은 인내들이 동물들조차 정량에 워내받함과 대결하여 한중으로 일기다 의사용을 다른 자리가 구성되는 기자들 또 다른 건물의 건물을 건물을 전혀 그런 건물이 암고 — 무슨 뭘 해야돼 우린 비술 이 도로 этой 도로 도로 아무리 BERT 폭 넉 우리의 위치한 농장에서 벗어나는 기초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네옥과 동네옥과 동네옥이 모두 잖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 그래 아깨뿔을 뽑자고 지도로가 갱신되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대화를 걸어봐라 이 마을이긴 하지니 아이템 좀 보충해서 가겠습니다 물약이 됐건 두루마리가 됐건 마을 맞냐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 맞지 뭔데 여기는 표시도 안 떠 어 상위 장비는 당연히 안팔고 있고요 요대 상위 장비는 물론이고 인첸트가 된 장비도 없습니다 음 어? 하루에 한번 2명에서 4명의 버서커를 소환한다고? 오 오 야 비싸죠? 못싸죠? 보석가방 보석가방은 두개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한가방이 어차피 나올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류는 거르겠습니다 딱 가져갈거 없고요 보석이나 팔도록 하죠 보석 ể 태웅 보석 이거 야외에 잘 fertig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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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라가 봐 집이 있네? 어 노래가 공포야 위노그 더러운 꼬뱅이 그냥 하인일 뿐이야 어 주인님 누구? 대마읍사의 노예다? 공부중이야 고마워 알려줘서 회색의 오리 당검들고 있는거 봐라 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죄의 마읍이 아닐거야 어 그래 지금 팔아 나 팔러 온거야? 받아서 쓰지도 못하면 소설어는 자기가 터득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못쓰죠 솔직히 여기서 다색분사나 뭐 이런거 가져갔으면 소설어 이상의 효율이 나왔을텐데 어차피 난 미래를 보고 소설을 한거기 때문에 무한의 가방 여기 있죠 어 이제 이걸로 무한으로 무한으로 넣기 때문에 종료를 안 따지고 넣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 이제 장비가 들어간다는건데 무겁고 값어치 있는 장비를 여기 넣음으로써 무거운 장비를 어 무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편리한 곳이죠 가죠 법사 탭을 산다면은 그걸 사야되네 뭐지 로브 어 그정도 밖에 없네 딱히 반지같은거 주었것도 아니고 딱히 반지같은거 주는것도 아니고 하염의 대어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한번 볼까 너의 그 능력을 좀 보자 오오오오오홉 좋아 레옵 하겠는데 금방? 어딨냐 쿨다의 창권자 아크드로이드 톨벨을 기억하며 도공 도공이란 사람도 있어 적당히 하고 끊겠습니다 캐릭터를 너무 오래 생성해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약간 질문만 하자 누구냐 너 뭐..뭘 팔아? 지금 나한테 팔건 없네 도공이가 도공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저런거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혹시해서 다 알겠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오케이 도망가자고 그래 뭐가 쫓아왔냐 내가 제거해줄게 야 어디서 뭐가 쫓아와 딱 돼 네 바보냐 템파스 비전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꿈과 한약이 무슨 뜻이야 오오 템파스 왜 왜 뭘 도와주면 돼? 행고를 오셔야 된다 문을 열어 문을 열어 고맙다 어 슬링 인첸트 슬링 좋구요 고맙다 어 슬링 더 강해져야지 할 수 있어? 오우 야 이런 퀘스트를 더 강해져서 받는 것도 있네 재밌네 솔직히 발더스게이트보다 발더스게이트보다 재밌어요 총평은 오늘 분량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총평도 막 합니다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사람? 볼 거 너무 많다 야 야 방금 나왔네? 너 비싸다 근데 야 조평 조평 아 일본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도 나왔죠 숏소드 바스터드 숏소드 카타나 카타나가 비쌌는데 자료만큼 하나 나왔죠 방금 킬건데 야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에? 장비 수면과 피로 면역 오 좋구요 피로 면역이 좋죠 이제 근데 경로를 쓰고 피로에 걸려서 능치가 떨어지는데 피로가 면역되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너무 신앙의 앞잡이 슬링이야? 거인 추가 슬링 야 장비 좋은거 너무 많은데? 트롤에 대해서는 4단계를 어 트롤은 이제 화염을 시체에다 화염을 질러야지 죽기 때문에 화염도 있네요 창병에 정말 어이 갑자기 아이템 너무 많이 풀린거 아니냐 야 정독구 풀어 탄띠 있어 근데 솔직히 이거 가져갈 정도는 아냐 그 정도 아니고 어 나한테 옮겨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의 힘을 보여줄 생각 없니? 그렇지 아 망치야? 아 나 할버든 줄 알고 설렜잖아 아 진짜 그럴거야? 와 이거 한 손이니? 와 이건 껴야겠는데 내가? 나중에 철골렘 만나면은? 2단계지 지금 아 고민된다 듀얼클래스 하고 써도 되겠어 일단 가자 골렘한테는 이제 저번 기준으로 2에서는 이제 날무기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일부러 돌이깨로 바꿔서 때리고 그랬는데 바꿔주면 되겠네 좋은거 나왔네 골렘이 나온다는게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긴 했는데 아이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오는건 뭐 어쩔수 없는거고 일단 아이템을 얻었다는거 좋아해요 여기는 갈 수가 없구요 마을 뒤져보죠 마을이 되게 예뻐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보는 맛이 없는데 솔직히 들어갈 데도 많고 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안되냐 올라간 데가 또 있나 따로 난 둘론 아니자야 들어갔지 저길 한번 가고 이브닝쉐이드 루트셀러 버그형제? 뭐야 인마 아 아 야 이거 여기도 버그있냐 이거? 밀리는거? 아 야야 다같이 오라고 그래 아 사제있는덴인가보다 기묘한 신전에 사는 서학자가 쓸 수 있다 나는 이제 없다 너는 그럼? 자매님 임시수장이세요? 아 아 똑같죠? 어 아 우리쪽 동네랑 내가 이제 식별을 안찍었으면 여기 돈을 내고 식별을 했을텐데 다행히도 식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식별을 하죠 다 확인하고 마을이 맞네 여기 입구에 있었네 얘를 먼저 만나게끔 하는게 맞네 얜 찐따라서 혼자 사는거고 여기서? 그러한걸로 어 술집이야? 라이산만 유일하게 이름이 있네 아니다 야 소문이나 소문이나 좀 들어볼까? 술은 이따가 마시고 국장님아 처음하셨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 뭐가 나온건가 아까? 라이산 아멜리아 라이산이 너가.. 너가 라이산이냐 라이산 누구냐 그럼 아 몰라 원정대 1온이 이게 왜 이렇게 까칠하냐? 왜? 음... 아... 별거 없다... 어... 나 이럴 바엔 없는 게 나은 거 같아 어... 재밌긴 한데 읽기에도 너무 많아 이건 비교적 좀 짧아서 좋긴 해 솔직히 별거 아닌 걸로 소설책 하나 분량 나오면 약간 답답한데 하다가 난 그나마 이 게임이 그렇게 대화가 많진 않다 발로스처럼 봐야 될 것도 많진 않고 아 개취사야 여간 어딨냐? 나 한숨 때려야 돼 당연히 앉아지는 거 아니야 여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브닝 쉐이드로 가도록 하겠다 어디가 이브닝 쉐이브지? 여기냐? 어 여기네 쟤 여간이구나 다 도는 거네 이러면은 저거까지 보면은 저기서 보고 식별하면 되겠다 물약 비싸니까 야 어떠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나 일로 가는 줄 일로 여기 가려지 여기로 아니구나 가자 빨리 오래 걸려 가는데 오래 걸려 가는데 열어 2층도 있네 2층도 있네 소장 좀 잔다 야 숙박 3굴드나 맞다니 아 저런 식으로 뜨는구나 이렇게 레벨로 뜨는구나 레벨 뜬다기보다 레벨이 추가가 돼 있네 선택지에 네 네 식별하자 빨리 나와 3번 들어가 3번마 3번마 아재 들어가 아재 아재 유산반지? 쿨다살백이 만년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생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난 이브닝쉐이브에 당신을 남깁니다 에이단 카이본 가문의 마지막 후예 아 시끄러워 노래 왜 이렇게 커 밑도 끝도 없이 여기만 커 나갈래 식별하고 아 왜이래 노래 아 야 그걸 왜 아아아아 아아아아 머미차구나 먹었니? 다행히 노래가 끝났죠? 머미차 팔아야죠 비싸니까 돈 열심히 모아서 아이템 만들어야겠어 나가자 돈이 최고야 누구냐? 마을사람이야? 일로 못나가냐? 나갈 수 있잖아 왜 그리로 올라간거야 이상한 놈이네 이거 안보여서 그랬나? 어 옆 라인은 나중에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이것만 봤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말만 봤는데도 어 지금까지 소감을 말하자면은 밸러스 게이트보다 재밌네요 어 게임의 완성도나 아 시끄러워서 나가야겠다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어 일단 밸러스 게이트가 일단 완성도가 훨씬 높고 다양한게 있는데 플레인스케이브 소문도 그렇구요 이거 이제 짤막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스토리를 보면서 진행하는 형식 어 이런 게임 장르를 많이 해본 사람이나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약간 단조롭다고 생각될만한 네 저처럼 이제 너무 깊게 안들어가고 발만 살짝 담가서 웅덩이 치면서 노는 사람들한테는 라이트 유저한테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볼 수 있구요 오히려 나는 이거 혹시 이쪽 계열 D&D 게임 하실 분들 계시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 자체도 좀 가볍기도 하고 악마 그런거 나오기 시작하면 할 것도 많거든요 당장 이제 특히 밸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레인스케이브 토먼트도 그렇고 기본적인 스킬들 외에 이제 악마로서의 능력이라던가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 이제 기본적인 기술들을 시작을 해서 뭐 주인공의 배경에 특별한게 없죠 무슨 이름 없는 자는 이름 없는 자라던가 악마 뭐 바알의 자식이라던가 뭐 그런 설정 없구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던 뭐가 됐건 그냥 여행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고 복잡한 것도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구요 만납이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더 플레이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조회수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뵙도록 해요 뿅 뾰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next week 잠시 후에 해봐 작업을 해봐